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각각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의 후보별 득표율은 대단히 비슷해야 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과 같은 차이는 표준편차 1에서 3% 내외에 머물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크기가 1에서 3%를 크게 웃둘면 바로 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상당한 규모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상과 비정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입니다. 왼쪽에는 2016년 4월 13일 날 실시됐던 20대 총선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덜쭉날쭉하고 크기도 1에서 3%로 적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면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은 특정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 이상으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거의 전국에서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통계적 변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1대 총선처럼 2020년 4.15 총선처럼 특정당 후보가 전국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대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구 대선에서 전북 지역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득표율입니다. 전북 지역은 관외사전투표에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노란색 치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덜쭉널쭉합니다. 그러나 편차는 표준편차보다 좀 늘어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하고 뚜렷이 대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에 조작이 좀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작은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름 투표를 보시게 되면 2021년 또 4.7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당일투표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바로 4.7 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를 향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은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12.57%에서 8% 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모두가 다 마이너스 8에서 11%입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화에서 2017년 대선으로 비롯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4.7, 2021년 4.7 보궐선거, 3.9 대선에서 모두 다 심각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종로구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3.9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공병호TV가 하도 고군분투하니까 마음이 안 됐던지 제야에 계시는 DAB님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서 차트를 만들어 저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DAB님에게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곳인 그런 종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빨간색은 최소 8%에서 23% 정도의 사전투표 빼기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대 플러스 23%에서 최소 10%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푸른색은 양수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표도 많이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모두가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중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9%에서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미친 결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최고 17%에서 최소 8%에 머물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천 퍼센트 조작입니다. 만 퍼센트 조작입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고?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고? 이건 조작이야 조작. 세계 어느 통계학자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조작된 수고 인공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표도 빼앗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이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0%입니다. 알뜰하게 훔친 겁니다 표를. 다음은 여러분들 용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 가운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8% 정도 차지합니다. 모두가 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6%의 18%입니다. 표준 편차 1에서 3%를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용산구민들이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100% 조작인 겁니다. 100% 조작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작을 하고도 4.15 총선에서 비슷한 조작을 했는데 이런 조작을 또 범한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졸로 본 겁니다. 국민들 가지의 개의 붕어 정도로 보지 않으면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정성거를 저진다는 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6.25 사변과 6.25 전쟁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사례입니다. 중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봤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최고 마이너스 15%에서 최적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100% 조작입니다. 모두가 1에서 3%의 표준편자를 크게 웃도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최소 8%에서 16%의 여러분들 플러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진구에 대신 구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수십만 명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50% 정도는 당일투표를 하고 50%는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에 정치적 선호가 이렇게 큰 차이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조작한 거야. 어이 송영길 조작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무리한 게 아니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당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6%에서 최대 마이너스 16%입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성동구에 있는 모든 그런 동에서 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대표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동구를 구성하고 있는 용답동 송정동 사건동 마장동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6% 플러스 17%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안 되겠다고 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정말 앞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를 공당이 전복시키려고 시도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들키지 않겠다. 4.15 총선에서 한 일을 똑같이 이렇게 범하냐 이야기죠. 다른 구는 다음에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당신 눈에는 이게 투표로 보여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서울시장 나온다면서 이건 조작한 거야 조작. 100% 조작이고 1000% 조작이고 만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에 이어서 3구 대선을 완벽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표도덕질 현상을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실과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